이슈뉴스 황금폰 한밤 정준영 불법 촬영 논란 신상정보 등록 처분 가능성 sbs는 봉격연예 한밤 캡처 헤럴드 팜는 서유나 기자 정준영 논란이 집중 보도됐다. 12일 방송된 sbs 봉격연예 한밤에 서는 정준영 불법 촬영 논란이 보도됐다. 정준영은 현재 선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바. 정준영은 지인들과의 단체 메신저에 선관계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여성과의 관계 장면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진 공유한 정준영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영상을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또는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소견이 이어졌다. 5. 한편 정준영은 2016년에도 불법 촬영으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고소당했던다. 이에 정준영은 자진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를 고소했던 여성분은 저의 전 여자친구 현재는 연인이 아니지만 좋은 사이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논란을 불러온 영상은 교제하던 사이상호위 지하의 장난삼아 촬영 몰래카메라가 아니었다. 다툼이 생기던 중 우발적으로 여성분이 촬영 사실 근거로 신고한 것 이라고 밝혔었다. 이후 정준영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성적 신체 부위에 촬영한 영상 발견하지 못했다. 며 무혐의 처리됐다. 이에 모든 일을 최초 보도한 강경윤 기자는 당시 수사가 진행이 됐지만 무혐의가 나왔다. 그 과정에서 정준영씨가 휴대폰을 제출했는지 포렌식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위문이라고 의견을 발견했다.